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먼저 재난방송이 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2020년 3월 10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첫째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서 격리 장소 외에 외출을 금지해야 되고요. 둘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됩니다. 셋째 진료 등의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되고요. 넷째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의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건강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사위기 첫 번째 항목은요? 코너에 몰리는 아베 신조입니다. 일본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가 됐는데요. 이 WHO가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팬데믹 선언하면서 도쿄올림픽의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에 계속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영향이 가속화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이 되니까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모로 이어지는 어떤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올림픽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일정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오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도 팬데믹 선언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회 중단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언론에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언급된 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일본 정부가 여론을 비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돌입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보도는 어때요? 일단 니온 게이자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이 여러모로 다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를 살려서 도쿄올림픽에 1년 연기를 공동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아베 신조 총리는 올림픽의 어떤 성공적인 개최를 동력으로 해서 올 8월 이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서 국적 장악력을 강화한 이후에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화한 상황에서 선호하는 후계자에게 총리직을 넘기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 아베 신조 총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연기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목적을 일부나마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년씩이 아니라 올해 가을 정도로 올림픽을 연기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그러면 IOC로부터 중계권을 사들인 미국 방송사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9월부터 10월까지는 미국 프로풋볼리그 개막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의 플레이오프 시즌 이 두 개가 걸쳐 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가을로 연기할 경우에는 미국 방송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IOC의 입장에서 봐도 올림픽 관련 수익의 대부분이 지금 중계권료이기 때문에 가을로 연내 연기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라는 것이죠. 또 1년 연기를 해도 내년에 다른 확정된 일정이 있는 선수들이 곤란해질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2년을 연기하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를 넘기게 돼서 애초에 구상이 좀 흐트러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연기가 최선이다. 이런 계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살려서 1년 연기를 공동 제안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나와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문제가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와도 걸려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좀 일정하게 필요할 수 있다. 이 점이 있겠고요. 둘째로 IOC하고 도쿄올림픽위원회가 체결한 이 올림픽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보면 개최 연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 2020년 중에 개최되지 못하면 IOC가 취소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습니다. 즉 2020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게 이 계약의 전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가 아닌 이 계약에 써 있는 대로 취소를 선택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출한 인건비라든지 광고비 그리고 대회 손수촌으로 건설된 아파트나 관계자용 호텔 등에 들어간 좀 어마어마한 비용을 회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2020년 내에 올림픽 개최를 하지 않고 연기를 할 경우에는 계약 위반의 소지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공동 제안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라는 거죠. 참 복잡하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정치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얽힌 문제이다 보니까 아베 신조 정권의 당사자들과 지지자들의 어떤 반응도 좀 신경질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겠다. 이 제안을 했다가 온갖 비난을 받고 이걸 처리하기로 한 이런 사건이 있죠. 이건 왜 또 비난을 받았죠? 손정희 회장의 제안은 간이유전자 검사 영어약자로 PCR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단 100만 명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라는 거였고 이 제안은 트위터에다가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이 PCR 검사법은 정확도가 떨어져서 가짜 환자들이 병원에 몰릴 수가 있고 이탈리아나 한국처럼 확진자가 속출해서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막 제기를 하면서 손정희 회장을 비난을 한 것입니다. 아베 신조 내각의 소극적인 방역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본 내 언론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서요? 사실 우리가 쓰는 키트도 PCR에 조금 더 진전된 버전이 리얼타임 PCR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사실 이런 주장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 정권의 지지층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현 정권 지지층들은 검진 안 해서 확진자 숫자를 그냥 숨겨두는 게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반응은 거의 그렇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한국 깨어서 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희 회장 제1교포 3세이고 최근에 한해 관계가 어쨌든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다른 사례에서도 이런 비슷한 차별의식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뭡니까? 예를 들면 오카야마 이과대학 수의학부가 한국인 입시 응시자들을 면접시험에서 전원 0점 처리한 이 사건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 한 명은 필기시험에서 전체 1등을 했고 필기시험 상위 20인에 든 한국인도 5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돼서 전원이 합격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대학은 아베 신조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고 2016년에 수의학부 신설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학이어서 더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이타마 씨가 비충격 마스크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배포를 하면서 제1조선인 유치원에는 제외하고 배포한 사례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재난 상황에서 참 어떤 사람들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좀 이런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지 않는 계기로 또 나름대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사위기 항목은? 정당 투표를 둘러싼 전초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어떤 정당 투표 전략 이런 곳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봤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부터 무슨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1번 유료종 후보인데요. 1992년생이고 게임 관련 인터넷 방송 이런 것들을 하다가 게임회사에 취직을 해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데 퇴사한 일이라고 갖고 있죠. 이후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 노조에서 활동을 하다가 전개입문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2014년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자기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서 게임 실력을 부풀렸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 게임이 여러 시설 팀을 구성해서 경쟁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해서 득점을 하는 이런 형식의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승패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각 게이머들의 어떤 순위가 매겨지게 돼 있고 그리고 순위를 일정 구간마다 잘라서 등급을 부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이용자보다 게임을 더 잘하는 사람이 대신 게임을 해 주고 등급을 올려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금전거래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의심된다는 것이고 특히 류호정 후보의 경우에는 게임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게임 등급 이런 게임 실력 이런 것에 영향을 기대한 바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같이 제기가 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당시에 류호정 후보가 자신의 아이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과거에 인정했고 사과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또 사과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 2014년에 사과문 공개와 함께 이화여대 게임동아리 회장직에서 사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류호정 후보는 금전거래를 한 바가 없고 게임회사 취업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특혜를 받은 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게임을 즐기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어서 정의당은 류호정 후보가 다녔던 회사 측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제기하는 촉이 어느 쪽이에요? 이게 여러모로 언급이 됐던 사안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인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도 씨가 다시 끄집어내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황희도 씨는 류호정 후보의 행위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라면서 대리시험이 적발된 것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이 관련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기성세대들이 너무 이 문제를 작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적 맥락을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 정당투표는 그래도 정의당에 주겠다라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을 좀 단속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비례대표 후보. 최근에 잦은 방송 출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장식 변호사가 지금 정의당 비례대표 6번 후본데요.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 운전 3회 적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경선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는 지난 1일에 공지를 통해서 신장식 후보에게 소명 및 사과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투표권자들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안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신후보 해명은요? 생계활동을 하다가 운전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 이건 잘못이다라는 거였고 숨겨서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무면허 운전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은 사과문에 없어서 성의가 없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좀 있다 이 말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멘